개척한 지 두 달이 안 된 경남 합천군 합천읍 등대교회가 최근 화재로 사택과 교회 교육관이 전소돼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원인을 백열전구 과열로 인한 화재로 결론내렸습니다. 재산 피해는 소방당국 추산 3억 원에 이르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고신총회 산하 고신재난긴급구호단은 교단 산하 교회들을 대상으로 등대교회 복구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